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과 또 새샘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는 그런 땅이 되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많이 위기가 처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어진 인생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는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와 공의와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와 그러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온 권석도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승강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강구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준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냥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매일 성경 본문이 어제와 오늘 13장이고요 오늘 13장을 끝으로 내일은 10편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어지더라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 피는 대제시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끝에서 수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한다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13장에는 그러면 거룩하고 두렵게 산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 더 경건하게 산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질부터 꽤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줄 전까지는 한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사람보다 말씀의 무게를 둬라 다른 교인의 유익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10줄부터는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일곱 가지와 약간 특성이 좀 다르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다르다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뭔가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의 건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주어졌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이 세 가지 건면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침에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재단이 있다 새로운 재단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속제 제사를 비유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속제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모든 것들은 바깥에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제 제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박에 돌아가신 그 사건과도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와 땀과 모든 육체를 다 태워버리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속제 제사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받은 제다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신 그런 예배 구약시대 때는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죽이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 제사이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얻은 제사는 거기 더 가죠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과 영원한 삶과 약속을 받는 그러한 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재단 또 제사 이것은 곧 예배이고 우리에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르신을 받고 하나님을 사역으로 했지만 솔직히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구약시대 때의 부름을 받은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 보다 좋고 구약시대의 모세보다 저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삼일 지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세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재단을 받았다라고 가졌다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13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재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를 그 운총을 알았다면 우리가 기꺼이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하게 돌아가시면 치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면 기꺼이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자 이건 부끄러움을 참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본도 받고 또 직본에 따라 막 섬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기에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안 좋게 일길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수모를 당하나 치욕을 당하나 교회에서 나와서 밥도 주는 밥은 주겠지만 하여튼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수모를 당하고 이뤄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요 그러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러게요 저는 뭐 사역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주지만 정말 여러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럴 수밖에 그것도 한마디밖에 안 돼요 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뭐 믿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안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또 차만 내는 거죠 이게 치욕을 짊어지다 이 말입니다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자 영문 바깥에는 세석의 영광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육신을 태워버리고 죽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기꺼이 기꺼이 세석의 영광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신명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는 기꺼이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문 밖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비록 세석의 영광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자리입니다 나에게 비록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이게 영문 밖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부분도 이 부분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배의 재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시민 공간이 되어진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원 17장 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이것이 기쁘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오로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장착하여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그것을 찬양의 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때에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내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나눠주고 베풀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것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육하고 키워가는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내 이웃에게 우리가 전화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줄 뿐이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 뿐이고 내가 누리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겠죠 그런데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고 그럼 선한 양심이 있으면 악한 양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양심하게 되어지면 그냥 다 좋은 양심이 있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더라고요 이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거짓 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우리는 선한 양심을 언제 가졌냐? 성경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선한 양심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곳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고 죄의 용서하는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양심이 선한 양심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 받은 것에 대한 세례이기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의 세례를 거듭났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가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21가지가 사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근수거나 분쟁, 시기, 교만, 여러 가지 정말 세상 기준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양에 해당할 정도로의 그 정도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갈수록 우리들의 죄는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찾아가면서 그게 죄를 깊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들에게는 세상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양심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하나님만에서 판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무뎌져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자꾸 무뎌져 버립니다 예전에 교회의 후배가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젊었을 때는 한국에 테니스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장모님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아들이 테니스 선수를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약물 복용이었다고 합니다 국제대회 나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시합을 하거나 이러면 한국에서 약물 테스트를 자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경기를 뛸 때가 참 많고 또 그것을 자신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게 너무너무 끌린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이 약물을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의 큰 시험이고 유혹이었다 이거는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양심의 싸움이라서 이것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예전에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고 남들 다 그게 제가 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양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해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이 얻지 못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구약시대 때에 얻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에게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시석주의와 형식주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시상사는 여유와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간 양수에 중으로 대통령 3 27 ieg Anat 19 19 20 20 20